사람아 잘생겼다. 아.. 뭐 마셨어? 유림이 착시각이 없어. 부차하게 굴지 마! 내가 프레스도스트! 병아리는 삐약삐약! 와우 어 안녕 제군들 반갑다 일본도 안녕 일본도 안녕 인사하기 싫어 어떡해? 인사하기 싫어 인사하기 싫어 인사하기 싫어 그래 인사하기 싫을 수 있어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명씩 얘기해주길 바랄게 난 많아 너도 많을 거 아니야 저도 많아요 2번부터 갈게요 다시 운동 시작하자 시작하자 2번 아이엠이고 1번 갈게 1번 잘 치우자 김승민 아이엠 갔습니다 1번은 김승민 같고 2번은 아이엠 같습니다 이엠아 내가 운동을 못하는 거는 지금 내가 다시 게을러졌기 때문에 원래 겨울이 오면 동면 준비를 하잖아 사실 동면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운동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잘 치우는 거 솔직히 내 방 말고는 내가 잘 치워 임마 잘 치워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저거 찬형인가? 어? 찬형인가? 내가 좀 더 미안한 사람을 뽑을게 1번을 뽑을게 미안해 1번 잘 치울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는? 너가 내 침대 위에 발 올릴 때 3번 3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 3번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왜? 너가 내 침대 위에 발 올릴 때 제일 무서워 1번 거 안 듣고 그냥 보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1번 거 들어봐야 하니까 1번은 앞으로 다가올 그 무언가가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 그걸 기대를 해야지 왜 무서워해요 약간 정보 부족일 때 정보 부족일 때 응 그럼 분석을 했어야죠 지키지기만 100점 100승 3번 분석을 해야지 3번은 굉장히 어 그 약간 넌 되게 별로다 나랑 안 만나는 것 같아 3번은 되게 별로다 창빈이 형은 되게 별로다 이게 창빈이 형이 아니라도 창빈이 형은 되게 별로다 어쨌든 3번 되게 별로야 3번 가 나 1번이 좋아 그리고 난 이 세상에서 네가 다치는 게 가장 무서워 어 그렇구나 그래 고맙고 3번은 들어가 어 바이 어 왔다 아 아 아 아 해봐 앉아서 4번 오늘 기분이 어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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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이 형이 조금 멋지 4번 오늘 되게 신이 크라구나 그럴 수 있어 짧은 시간 배고프고 졸릴 때 밥 먹기 잠자기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나는 잘래 아 나도 잘 텐데 사람이 안 자면은 식욕도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야 된다 이 소리야 너 뭐야? 너 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너의 이유는 잘 들었다 1번은 어쨌든 물론 잠이랑 밥 둘 다 엄청 필요한 건데 둘 중에 하나 포기하자면 나는 밥을 포기하겠어 그 짧은 시간에는 굳이 밥을 먹을 필요보다 조금이라도 자서 피로회복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참 현명하네 그래 이게 좋은 정답이지 그 4번 뭐야? 너 4번 진 4번 인정 못 들었어? 야 어쨌든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알아?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야 잠은 중요해 헛소리를 안 하려면 인장 인장 어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 야 1번과 4번 이거 빅매치다 빼 뭐 1번은 좀 많이 해 먹었으니까 난 4번이랑 같이 할래 4번 고마워 1번 잘 가 잘 가 잘 가 1번 안아줘 한 번 너 이따가 이따가 이따 보자니 무슨 말이니 그게 자 5번 안녕 지금 기분이 어때? 어.. 기대하고 있지 않아 어이 어이 쓰잘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래 아 4번 너무 화끈해서 마음에 들어 가자고 일정을 마치고 씻거나 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나 네 생각 어 4번 화끈해 일단 우선 굉장히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 야식을 먹을까 말 것인가 너도 공감할 거야 나는 그냥 씻으면서 어 그냥 잘까 아니면 게임을 할까 아니면 만화를 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 펠렉스 예 펠렉스 이게 마트에 나의 모든 걸 걸지 인마 어 여기 끝까지 들어보지 그래 그 고민을 하고 나서 결국은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아 4번이 여기서 나랑 안 맞네 나는 먹고 이제 들어가서 가는데 너는 안 먹고 가네 날 마음에 들어? 나는 배고프면 나는 사탕 아니면 뭐 뭐 매실 같은 거 마셔 시리얼 시리얼 그나마 시리얼 아 나도 시리얼 되게 좋아하는데 하 고민 이도다 한 명은 게임을 하고 한 명은 야식을 안 먹어 아 먹을 땐 화끈하게 먹잖아 드시네 아 역시 4번이 화끈해 맞아요 5번 미안해 잘해 4번 같이 가자 5번 안녕 음성 지원된다 야아 한지성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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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6번 한지성이 제일 잘생긴 이유 5가지 말해봐 6번만 말해봐 한 가지만 말해주면 잠깐만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고민하지마 그냥 말할게 시간을 좀 달라 그래 24시간 정도 문제 갈게 가장 고치고 싶은 시간 필요 누구냐 가장 고치고 싶은 본인의 성격 난 딱히 없어 너무 완벽해 물론 나처럼 완벽하면 고치고 싶기 싫겠지만 넌 딱히 없구나 너 왜 나 따라해 4번 넌 이제 곧 떨어지겠다 야 고맙다 야 6번 생각 중 아 6번 6번이 생각이 많구만 그래 생각을 하면 4번처럼 그냥 막막 말하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화끈해 화끈해서 좋았어 그래도 4번 멋있어 내가 생각이 좀 많을 때가 많거든 결단을 빨리 빨리 못 낼 때가 많아 근데 4번 이 친구는 생각이 아 없는 게 아니야 그 그 그 생각이 그 그래 많은 게 아니어서 앞에서 디스를 하네 그냥 그니까 나는 생각을 좀 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뭐 물론 그게 사람 성격이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거 두 개만 골라봐 무인도에 갔는데 신발이 필요해 장갑이 필요해 그거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걸? 나는 6번은 당연히 신발 그냥 무조건 신발 왜냐 신발이 없는데 맨발로 뭐 장갑을 끼고 뭘 한다 해도 발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 사람은 익숙해져 굳은살이 베개일 거야 아니 손이 더 중요해 손이 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까질 행동은 안 하면 되지 아 야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열매도 따고 다 해야 돼요 그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손을 보호해야지 야 그리고 다리가 다치면은 놀고 나서서 갈 수 있어 왜 우리 둘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 제가 우리 싸우게 만들었어 아 좋구만 아 내가 본 그 뭐지 토론 중에서 가장 재밌는 토론이었어 6번은 신발이고 4번은 장갑이구만 나는 신발을 생각하고 있었어 6번으로 가지 와 나 처음으로 탈락 안 했어 이거 뭔가 뿌듯한데 해팔이 아니야 오케이 안녕 7번 세이 호 말이 많네 세이 호 호 혼자 잘 놀아 자 마지막 질문 너가 만약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첫 번째 법으로 어떤 걸 만들 거야? 자 6번 사람을 해치면 안 되지만 어 한 이라는 사람은 제일 어 너 정말 사람들끼리 배신함을 사용 아 7번이 정말 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명 배신을 하잖아 그럼 그냥 잘 가야 야 무서운 친구구나 무력을 좋아하는 친구구만 나 방금까지 웹소설을 읽고 와서 어떤 웹소설을 읽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웹소설 친구들이 잘 해결하고 원만한 사이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야 근데 너는 나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주인공이니까 지금 내가 카메라 원샷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너 주인공 해 많이 즐겨라 그래 많이 즐길 거야 내 편이니까 지금은 그렇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다른 질문 해봐 다른 질문 갑자기 헌법을 만들고 있어 다른 질문 해보라고 그래 너가 그 뭐냐 이거 스카이다이빙을 했어 7번 6번이랑 같이 했어 6번한테는 7번이랑 같이 했고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너가 뛰어내려야 돼 근데 그 뭐냐 펄슈트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네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굴 줄 거야 자기가 쓸 거야 상대방을 쓸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떨어지는 상대를 안아서 낙하산을 펴서 둘이 같이 살게 살짝 말 안 되지만 영화 같은 장면이지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약 낙하산이 한 개밖에 없다면 낙하산을 두 개로 나눠서 둘 다 죽겠어 7번은 약간 아까도 사형을 좋아하고 지금 둘 다 죽는다고 하니 생각보다 뭔가 어 공평한 사람인 것 같아 완벽한 것이 공평한 것 같아 포장을 잘하네 이 친구가 안고 뛰어내는데 말이 안 되잖아 6번은 환상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 그냥 이거 그냥 단일 문제로 하나만 낼게 햄버거 피자 아 피자지 둘 다 싫어 김치찌개 자 7번을 고르겠습니다 6번 잘 가 나가 6번 나가 6번 나가 그럼 내가 최종 이긴 거 아니야? 뭐 환희 소홀메이트 하라고 내가 얘 소홀메이트야? 어 아 잠깐만 나야야야야 다시 다이 선택해 이제 전 그분을 보러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아 그러니까 일단 아 7번 아 승민이 승민이 아니에요? 승민인가? 응 승민이 6번이야 멍충아 빨리 와 눈이 열리네요 아 너구나 그래 너가 몇 번이? 7번이지? 마지막으로 와서 친구 같은데? 마지막으로 꽁승 아 꽁승이네 그래요 현진진였습니다 와 내가 왜 네 소홀메이트야 근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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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니가 저 별 줄 알았지 말고 아 그래 반갑다 춤잘 아 랩잘이구나 너네 랩잘 춤잘 또 만났구나 그래 랩잘 또 만났는데 감사합니다.